노량진 학원가 늦었어 뭐든 빨리 깨닫지 못했던 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른 살 이서연입니다 경기부청의 서른세 살 최석순입니다 스물일곱 살 경기남부청에 지원한 김희례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남부청에 지원한 서른세 살 박세희이고요 경기남부청에 합격을 한 스물네 살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박길규고 나이는 서른세 살 지원한 모습 부산청 서른세 살 황선진이고 경북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울청에 지원한 서른세 살 박창진입니다 부산청 지원자 서른세 살 엄정민입니다 처음 6년을 했고 이렇게 길어지게 될 질문은 사실 몰랐는데 처음엔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이 계속 지지해주는데 점차점차 믿어줬던 친구들이랑 부모님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이 얘기 듣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전 혼자 제 시간만 멈춰있는 그런 어두운 방안에 갇혀있는 기분을 항상 느껴서 많이 힘들었지 운명한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슬펐었을 때는 할머니가 결국에 성년차한테 돌아가셨고 그때가 제일 슬펐지 그때는 진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어버이날 때 어떤 걸 선물해드릴지 명절때 얼마나 용돈이 드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으로 항상 불안해졌습니다 새벽에 집에 혼자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하얀 강아지랑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멀리서 부모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13살 어린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9살이었어요 동생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떨어진 당일날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누나 괜찮다고 자기가 다 안돼요 누나 열심히 한 걸 19년 1차 때 첫 합격이었는데 그게 한 5년만이 합격인가? 아빠가 나를 체력시험장에 데려다 주셨다가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얘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빠가 데려가려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내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고 나 태워도 잘 가있대 본전에서 집에 가시고 갔는데 그때 아빠 옆에서 타서 눈물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때가 딱 그렇게 날 좋은 날 엄마가 시장 갔다고 오시면서 엄마가 버스 타고 가는데 창밖길을 봤는데 저 같은 여자애들이 복권 가무 아래에서 사진 찍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은 저 우중충한 시커먼 추리림이 있고 방 안에 막 갇혀서 다 같이 놨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 안 왔고 안쓰럽고 불쌍하다면서 그 팔에 흐르던 땀은 증발하지 않아 자국 자국 내빈 금의 이야기를 놓자 난 이제서야 봤을 때 기쁘긴 한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 진짠가? 진짠가? 약간 진짜 현실 같지 않고 진짜 된 건가? 이 수업문화가 늦게 맞는 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으면 그냥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가 그래 이번에 뭐 떨어졌나 전화 늦게 오는 거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는데 아니요 합격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순간부터 온몸을 저희리 보다 갑자기 그냥 저는 그냥 앉아있는데 환호 소리가 들기도 하고 아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도를 꼬노 있다고 아버지 되게 무뚝뚝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들 앞에서 웃는 것은 모습을 보이시다고 엄마 목소리 듣자마자 그때부터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계속 못하다가 엄마가 아우 우리한테 잘하나 그런 식으로 아우 이렇게 해서 복 많이 마세요 네 이것 늦더라도 내 눈가에 주름 깊은 곳에 뭐가 담길지 궁금하지 않니 답은 조금 미룬 채 지금은 조금 더 부딪혀봐 엄마 학교 해놔? 대희야 학교 해놔? 대희야 울지마 대희야 고생했다 엄마 됐어 나 그래 엄마 엄마가 돼 죽겠다 지금 다리가 더리고 엄마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야구 생애도 그래 내가 대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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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희망으로